사고로 새벽잠이 없어야 사람은 제구신을 움직이는 거야. 뭐든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금부신팔. 니가 그 이름이? 제철입니다! 어디 니가 한번 고쳐. 니가 직접 고쳐 보라고! 무슨 일을 하려거든? 미친놈 정도 쏘리면? 결혼이 되는 거 아니야? 안 그래?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를 뚫어요? 그게 증말입니까? 역사와 더불어 기록의 마무리라 확신합니다. 파이팅! 인정의 기적, 안당의 기적입니다.